아이들 틀어버린 게 낫죠. 아아아아아. 지금 용성으로 할까? 비속으로 할까? 아니면 믹스 보이스로 할까? 믹스 보이스로 할까? 믹스 보이스로 할까? 아, 좋게. 좋아. 헤드폰 제대로 써야 돼. 그 소리 타고 좋아. 밖에서 다 풀고 들어가지. 그래? 제가 헤드폰이 안 맞는 것 같은데, 지금. 틀어주세요. 이거 좀 걸리는데, 배야 이거. 싹싹이 되고 싶어요. 싹싹이 되고 싶어요. 싹싹이 되고 싶어요. 아니, 노래. 노래 놓쳤지. 노래 래프터 하고 밖에서 마셔야 되니까. 우리 이거 1시간 하면 혼자서 한 40분 할까. 빨리 하고 힘내야 돼. 나머지 다 5분 드라고. 알겠습니다. 싹싹이 하고 싶어요. 하나, 둘, 셋. 싹싹. 아빠도 싹싹. 아빠도 싹싹. 아빠도 싹싹. 아빠도 싹싹. 아, 진짜. 5분 후에 그 안에 공기 빼기 시작할 거예요. 가스. 가스. 화생방울 위험을 해. 그 안에다가 가스 불러줘. 절실해야 잘 부르거든. 기대된다. 원, 투, 셋. 싹싹. 아빠도 싹싹. 아빠도 싹싹. 아빠도 싹싹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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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아도 싹싹. 형아도 싹싹. 싹싹. 선생님도 싹싹. 친구도 싹싹. 싹싹. 하나는 싹싹. 하나는 싹싹. 하나는 싹싹. 다들 좋아하세요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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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싹싹이 돼야 해요. 됐습니다. 오케이.